엄마랑 아빠도 효도하는데 오빠도 동생도 모두 착한데 웬일일까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 말씀해주시다가 하시던 말씀 끝맺지도 못하셨어요 우리 아빠 낳아주신 할머니 생각 고생하신 내 시절이 생각나시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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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 모두가 훌륭히 자라 할아버지 오래오래 잘 모실게요 엄마랑 아빠도 효도하는데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아빠 낳아주신 할머니 생각 우리 아빠 낳아주신 할머니 생각 생각나시나봐 생각나시나봐 우리들 모두가 훌륭히 자라 할아버지 오래오래 잘 모실게요 엄마랑 아빠도 효도하는데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하하하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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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진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고 훌륭하게 공부 잘 하는게 공부 잘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라 으하하하하 itchy ç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